안녕하세요. 러블리움포에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캔 달래로 달래장과 달래 계란장 만들어봅니다. 마트에서 사는 달래는 손질이 참 쉽지만 노지 달래는 달래의 껍질을 벗기고 누런 떡잎을 제거하는 일이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라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달래의 손질은 달래의 뿌리에 있는 흙을 깨끗이 세척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달래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흙이 가라앉는데요. 30분 지나 달래를 흔들어 여러 번 씻어주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며 씻어줍니다. 달래에 물기가 많이 남으면 양념장 만들 때 간이 싱거질 수 있어 물기를 빼주고 2cm 크기로 자릅니다. 달래장은 스페셜하게 맛보기 위해 고기볶음을 곁들인 고기 달래장이에요. 소고기는 안심 다짐육을 준비하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 키친타월에 다짐육을 올리고 꾹꾹 눌러 핏물을 제거한 다음 간장 2큰술, 맛술 1큰술, 설탕 반큰술, 참기름 1큰술, 고춧가루 반큰술 넣어 밑간하고 달군 팬에 넣고 물기 없이 포스포슬 볶아주고 썰어놓은 달래그릇에 부어 달래장을 만듭니다. 달래장에 간장만 넣는 것보다 액젓과 식초를 반큰술 넣으면 감칠맛으로 맛있답니다. 본드레 나물밥에 고기 달래장 넣고 쓱쓱 비벼 먹어요. 달래장과 달래 된장국 준비했는데요. 둘째 아들이 보면서 오늘 무슨 달래파티 하냐고 물어보네요. 달래장은 밥에 쓱쓱 비벼서 먹어도 맛있고 마른 김에 밥을 넣고 달래장 올려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개인적으로 살짝 구운 돌김으로 김쌈을 해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달래 계란장은 달래장아찌를 하고 남은 소스를 활용해 달래의 향긋함을 추가하여 달래 계란장을 만들었어요. 내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고 있는데요. 달걀 삶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달걀 삶을 때에는 팔팔 끓는 물에 8분 정도 삶아야 반숙으로 맛있으며 소금을 넣지 않아도 계란 껍질이 잘 벗겨진답니다. 팔팔 끓인 달래장아찌 소스에 삶은 달걀을 퐁당 넣고 3분간 졸여줍니다. 달래장아찌에 달래를 건져 3cm 크기로 잘라 데코합니다. 계나물을 대표하는 나물은 아무래도 달래죠. 달래로 만드는 향긋한 달래장과 달래 계란장을 만들었어요. 달래장은 밥과 슥슥 비벼 먹어도 좋고 맛있죠. 아이들은 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는 반찬인 줄 알아요. 향긋하고 알싸한 맛의 달래장과 달래 계란장으로 잃었던 입맛을 돕게 하네요. 달래장과 달래 계란장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